자 그래서 그누 17을 해와야 되는데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소리네요 캣트죠 그래서 둘 아이고 색깔 바꿔야 되겠네 둘 넷 하나죠 C가 가진 누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선 A가 가진 내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선 T는 모여서 캣트 훌륭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쓰는 법 모여서 낸 소리 캣트 오케이 베리굿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탭 하나 넷 하나 그래서 T는 항상 A는 뭐 중에 중에서 P는 A는 합쳐서 탭 탭 아 1대1 이렇게 연습해 오니까 금방금방 되잖아 그쵸? 오케이 그래서 소리 탭 쓰는 법 T A P 오케이 모여서 낸 소리 탭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탭 탭 탭 맵 그렇지 뭐라고요? 맵 그래서 하나 넷 하나 그래서 M은 항상 M A는 뭐 중에 뭐 A A A A A A O 중에서 A P는 항상 What에서 낸 소리 맵 맵 오케이 소리 맵 쓰는 법 M A P 오케이 Mat 오케이 계속해서 탭 댐? 자, 그는 B, D병 아직도 안나왔네요 얘는 B구요, 얘는 D입니다 얘는 B야, D야 B지 그래서 모여서 낸 소리 BAT 1, 4, 1 B는 항상 A는 뭐 중에 뭐 T는 모여서 낸 소리 BAT 박쥐 또는 방망이란 뜻이구요 소리 쓰는 법 B, A, T 모여서 낸 소리 BAT 잠 그래서 하나, 넷, 하나 J는 항상 C A는 뭐 중에 뭐 중에 A M은 모여서 낸 소리 잠 오케이 소리 쓰는 법 J A M 모여서 낸 소리 잠 잠 오케이 계속해서 CAP 그래서 둘, 넷, 하나 C는 뭐 중에 뭐 중에서 A 하나씩 하나씩 A는 뭐 중에 뭐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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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서 A, A A A P는 모여서 C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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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쓰는 법 K K K K C A P 모여서 낸 소리 CAP 오케이 CAP 물론 얘도 소리는 CAP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배운 CAP은 아니야 오케이 계속해서 HAT HAT 그래서 H는 항상 H A는 A, A, O 중에서 T는 모여서 낸 소리 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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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HAT HAT very good 모여서 낸 소리 HAT OK 계속해서 DAM 그래서 하나, 넷, 하나 D는 항상 D A, A, O A, A, A M은 모여서 DAM DAM OK 그래서 소리 DAM D A A M OK 이건 뭐야 D O 이게 D야? B O 일부러 틀리게 썼는데 눈치 못챘어요 OK BD병 빨리 나아야돼 B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D는 요렇게 생겼고요 쓰는 방법도 달라요 B는 긴 짝대기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요 D는 동그랗게 A 쓰는 것처럼 하다가 나 A인줄 알았지 아니 나 D지 알겠습니까? 네 이렇게 하면 A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D입니다 OK 계속해서 소리 HAM OK 그래서 하나, 넷, 하나 H는 A는 A, A, O 중에서 M은 합쳐서 HAM HAM OK 소리 HAM 쓰는 법 H A M 모여서 낸 소리 HAM HAM 엑셀런트 끝났어 시험치고 내세요 5분밖에 안걸렸어 봐 금방금방 하잖아 자 D는 오늘 몇 호야 책 보세요 시험치고 시험치고 시험부터 치고 세게 19호 이렇게 19호니까 대수 몇 호야 돼 19호 해야 돼 네 시험치고 예은이 COME ON 왜 이렇게 좋아해 학 공부 안한 티가 팝콩당해 감사합니다.